5무을 4무의 시스템 귀 vallahi 제가 사진 촬영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벙입니다 영원한 블랙벌 호흡 순서가 날아왔습니다 히트 이게 갑인가? 있었어 와 크다 이쁘다 용섬 인근에서 하시는데 용섬 인근이면 실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비죠? 작죠? 가비 쳤으니까 이거 한마디 살려주고 가비만 따박따박 두 마리째 이건 담아야지 잘 잡으신다 고추장은 내려놓고 엉뚱이 얘기해 엉뚱이 얘기 전갱이 조금 내렸습니다 한 17? 17 정도 가지는 40 내리자마자 이거 사이즈 좀 되는데 아이고 와 쪼끄미 대박 똘레미피쉬님이 아드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제 아들 데리고 올 땐 몰랐는데 아드님하고 같이 보고 이거 왜 자꾸 떨어지지? 보기 좋네요 아들 많이 잡았어? 저도 하고 있네요 오 오 이야 장하다 오 이건 크다 오 이거 거의 큰데? 오 쪼끄미 오 크죠? 이게 이것도 쪼야 와 여기는 쪼가 되게 크네 비율이 1대 1이네 와 엉뚱이 시넥 성뚱이 끝내준다 진짜 오우 괜찮아 이런 것만 나와줘도 델리 오네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방울 2방울 3방울 5방울 단차를 조금 올려서 저거는 싱킹이 굉장히 좋아요 20대치 정도만 많이 잡으셨어요? 와우 크다 와 여기는 쭈꾸미가 우정 우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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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온 멸책젓 내리자마자 저거 네 ,, 으메치 ,,, 으메치 어휴 이런말에 한마리다 백만년말에 한마리지? 오! 오! 갑이네? 오! 엄청 크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 오! 올라오면서 푸럭질하는 거는 쭈꾸미니까 무게가 변하고 돌고 이런 것들 진짜 크다 쭈꾸미지? 네? 물이 완전히 서세요 저도 시험상각사하시고 그한테 물이 완전히 서가지고 길이 완전 끊어질까요? 네 방금 안되죠? 나 지금 죽어도 안돼요 까정하고 있는거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살이지만 살이라서 네 20포추 썼습니다 20포추? 아 그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고피싱 감사합니다 네 어우 부모님도 많이 타셨네 똘레미피싱님도 아드님하고 오늘 동출 오셨어요 자 한마리 바로 오죠? 요건 올라오다가 무게감이 좀 틀려지니까 쭈꾸미예요 그렇죠? 어 튄셀에 쭈꾸미도 먹네요 오호 내나? 네 네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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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님 카드를 써서 2단체별 계정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식사를 하고 낙지를 할게요 어차피 이따가 들고 가면 어디를지 모르니까 식사를 조금 뒤집어 할게요 정한쯤 정한쯤에 자, 집 쪽에 가시면 이행 도시락이니까 해가지고 한 번씩 대신 부탁드릴게요 다갑이네 어? 여기 없으네 아들 많이 잡았어? 조금은 거 못 잡았어요 아빠가 다 잡아갔어요 어, 나쁜 아빠구나 삼촌은 잘 못 뺏겼어, 지금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남편이 오나봐요 야, 엄청나게 잡은 거야, 아까 오늘 배 처음 탄 거야, 낚시 형 우와, 야, 처음에 아저씨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 자네 낚시, 낚시 좀 배워볼 생각 없나? 아들 맛있게 먹어 어? 캐벤스 형? 왔나? 하하하하 흐흐흐흐 어 tray기 이상한 九스 오 안 되 아.. 어우..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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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렸어 다 하하하하 아.. 손맛이 되게 좋았는데 아.. Nadia Fr Louis 와.. 완전히.. 예 Clinton 그러니까요 누나야 누나 네 네 아씨 아이고 진짜 아니 이거 아까부터 계속 버리기만 하고 이거 진짜 마리스로 50개인데 담으게 30개밖에 안돼요 아이고 아 그래 이정도는 닮지 따박따박 어우 크죠? ice 어이 소리 괜찮은го 아 그 아 아 아 으 으 ie 야... 진짜... 최소 최소 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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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걸려요? 응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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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오지게 뜯기네 AJ 뜯기고, 틴셜 뜯기고, 엉뚱이 뜯긴게 제로고라네 오우... 오! 낙지다 어... 으쌰... 으쌰... 흐쌰... 으쌰... 낙지도 나오네 으쌰... 쭈꾸미 오늘 굉장히 재밌었는데, 손맛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쭈꾸미는 거의 10월, 11월 사이즈도 섞여 있고 가비는... 큰 놈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다 작은 녀석들이 아직 덜 큰 그런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뭐... 쭈꾸미도 뭐... 요 정도? 그리고 애기는... 그린 계열... 그린 계열이 두루두루 잘 먹었어요 아니야 저기도 잘 먹었네 파란색 직결도 써봤는데 바지줄로 좀... 데스페라도라든지 국산 애기들 쭈꾸미 쭈꾸미 참전경이라든지 쭈꾸미 레이저 뭐 이런 녀석들이 잘 먹었어요 막판에 또 넣나요 아이고... 네 어차피 살려줄거니까 아 이거 67마린데? 영호도하고 한 마리 이거 타인데? 아 이거 70대는 구경 못하나 이거? 선장님께서 이번 한 번 좀 길게 흘리시고 바로 퇴청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싸 이거 갑이다 어 이건 담을 수 있어 아우씨 아후... 쭈꾸미네 쭈꾸미 피리인데 이거? 쭈꾸미 피리인데 이거? 쭈꾸미 피리인데 이거? 아싸 쭈꾸미 피리인데 최고 무서운 사람 와이프가 그냥 와이프가 들어와서 군산 가야돼가지고 칼 써도 그냥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처음에는 잘 안나왔는데 선장님이 포인트를 이쪽으로 정하신 것 같애 그래서 그래서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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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려나? 쭈꾸미 79마리 그리고 아 이거 참 애석하죠? 어 갑오징어 69마리 근데 갑오징어가 거의 애갑이었어 그나마 한 20-30마리 던진게 이거에요 어 나오긴 엄청 나오네 이게 1 2 3 5 4 5 5 5 5 5 손바스는 징하게 본 것 같애요 다음엔 0도 아니야 5위도에서 시간배 타고 그 다음에 그때도 추가비입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바스는 징하게 보고 와 많이 잡았어요? 다들 많이 잡았죠? 뭐 했어? 와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